아버지 하나님,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. 그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시고, 더욱 강건이 넘치게 하옵시며,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몇 일 될 수 있도록 은혜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, 아우라케가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재정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건 없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정진하는 아우라케 회원들, 천년왕국을 생각하고, 재짐을 기대하며, 영원한 삶을 삼아하는 우리들의 귀한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머리 숙인 심령심령들 위해 복잡하고 단안하지만은 이 나라의 장례가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경유 속에 있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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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